예전에 저희는 진짜 작업만 하면 싸워요 평소에는 8년 만나면서 잘 안 싸우다가 진짜 이상하게 작업에 홀에 들어가는 순간만 싸워요 약간 동상이몽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작업으로 가기 위한 가장 솔직한 동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티격태격하는 것 같긴 한데 안 싸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특수하게 부부라는 게 있으니까 친한 오빠 동생이면 그냥 그런 거가 없을 텐데 부부고 남자친구고 여자친구고 이러니까 작업을 할 때 사적인 걸 다 없애야 되잖아요 사실 그게 안 되지 공적인 자리니까 그것만 가지고 가면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이니까 그게 잘 안 되고 감정을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금 집에 들어와서도 얘기 안 하고 말하고 그럼 연인끼리의 작업을 추천한다? 추천 안 하지 추천 안 하죠 차이점이 있다면 연인일 때는 작업하다가 싸워요 그러면 내일 만나 이러고 들어가요 서로 방에 서로 집에 근데 지금은 작업하다가 싸워도 띠띠띠띠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풀지 않으면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럼 촬영은 끝난 거예요? 그 촬영은? 어 근데 한번밖에 못했어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장미에 대해서 어떤 카메라를 쓰고 이런 걸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마음만 먹고 통보를 했죠 나는 이걸 산으로 찍겠다 그리고 한 번 찍고 못 찍은 지 꽤 됐죠 못 찍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정도 들었어요 예상이 이게 뭐 이것저것 하고 하루도 안 찍었는데 10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감독님들하고 스테인분들하고 밥 먹고 차 기름값 하고 뭐하고 뭐하고 다 합쳐서 촬영 찍은 거는 반나절도 안 됐던 것 같은데 10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앙가님 자체가 심히 여러 개여서 아 이거를 다 한꺼번에 찍으면 조금 우리가 있겠다 싶어서 좀 더 길게 보고 찍자 아 그럼 지금은 그 촬영 분이 딱 한 분만 찍고 이제 묵혀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요 묵혀둔 거 아니에요 이거 발끈하시는데 묵혀둔 건 아니고 아 묵혀둔 거 아니에요? 아니 작업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 네 그럼요 아 그니까 같이 이렇게 그쵸 그 보관하고 있고 살짝 이렇게 이제 돈을 조금 더 벌면 네네네 다시 이제 날짜 잡아서 네네네네 돈을 벌면 너무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조금 그렇게 아 근데 그게 사실 삽이 들여서 찍는 거 자체가 조금 돈 어 돈이 일단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근데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보통 댄스필름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보통은 다 이거잖아요 그냥 작 그냥 극장 안에서 또는 이제 뭐 다른 공간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 기존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기록 영상처럼 이렇게 해서 음 그거를 보통 성출하고 뭐 코로나 코로나가 오고 난 뒤부터 이제 계속 이제 뭐 정부에서도 이제 우리한테 이제 지원금을 주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음 그런 이제 영상으로 송출하는 방법들을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지원금을 또 그런 식으로 또 풀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 그렇게 주는 돈이 조금 가영씨가 하는 것처럼은 하기에는 터없이 부족하죠 예산은 당연히 부족하죠 근데 네 또 예산 탓만 할 수가 또 너무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게 또 저는 그거 하면서도 어 공부가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 만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내가 뭐를 찍을지에 대해서 명확한 게 없는 상태에서 나는 잘 모르니까 그 분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지 사실은 그 생각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그냥 생각나는 거 리서치해서 보여드리고 아이디어 나누고 근데 사실은 그런 만남도 다 돈 결국에는 돈이고 시간도 어쨌든 다 흘러가고 아까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무의미 없이 흘러가기 전에 내가 뭐를 찍을 거고 내가 저 사람을 도움을 받아서 하기보다는 내가 주 어쨌든 필름도 내 거니까 내 주차에 뭐를 찍을 건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지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어떤 지원금 안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많은 돈으로 많은 장비 좋은 장비로 찍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 내가 공부를 좀만 더 했더라면은 내가 만들어내는 예산 안에서도 충분히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좋은 카메라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너무 예산 탑만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댄스 필름이나 뭔가 촬영할 때 좀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 명확하게 제시할 수도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의 조금 오류가 우리는 있었는데 다른 팀들도 좀 궁금하기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가영씨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레퍼런스만 이렇게 이런 걸 찍고 싶어요 신옵은 없고 그런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보여드리고 이런 느낌에 이런 감성에 필름을 촬영하고 싶다라고 이렇게만 제안을 했는데 아 그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 좀 더 클리어하게 이분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고 싶고 우리가 촬영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어떤 이미지인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율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다른 팀들도 뭐 수경씨나 아니면 여기 고스트도 분명히 촬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좀 어땠는지 저희는 이 촬영을 하게 된 계기가 조금 음 하고 싶어서 사실 한 건 아니었고 그 원래는 마카오에서 공연을 현지 공연이 예정돼 있어서 저희가 올해 2월에 출국을 했었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끝날 듯 끝날 듯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마카오 현지에서도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12월까지 지켜보자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쪽 현지 페스티벌이 어떻게 수정이 되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너희가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배경으로 한국적인 장소를 배경으로 너네 작품을 찍어달라 이렇게 요청이 온 거였어요 근데 저희 작품은 사실 무대에서만 이때까지 올려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무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지만 이거를 갑자기 한국의 장소와 저희 작품이 딱 두 개가 붙었을 때는 너무 벙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오케이 를 하고 저희도 필름을 촬영해 본 경험도 없었고 촬영을 하고자 오랫동안 계획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쪽에서는 홍콩 달러로 이제 지원금을 주시는데 그 돈이 한 백만원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주시면서 창작의 나라를 펼쳐보시오 하시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돈은 벌써 입금해줬어 사실 후보고 한국적인 장소와 저희 작품이 일단 어울리는지도 의문이었고 그거를 억지로 끼워 맞춰서 이 작품의 성향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 건지도 고민스러웠고 일단 그때 팬데믹이 너무 심해서 장소를 섭외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한국에서는 문화 비축기지가 굉장히 많이 이때까지 노출이 많이 돼서 사실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외국에서는 이 장소가 좀 색다르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셀렉한 게 문화 비축기지였고 조금 저희 작품이 구조적이고 엇갈림의 이미지들이 많아서 문화 비축기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조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작품이랑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장소를 선택을 했는데 사실 한국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장소는 아니었어서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들한테도 그래도 컨펌을 받고 진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임정은 감독님을 통해서 필름을 이제 갑작스럽게 작업을 하게 된 거고 이제 감독님한테 이 사정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필름을 촬영하게 돼서 예선도 턱없이 부족하다 뭐 미리 지원금을 신청한 사항도 아니라서 이렇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감독님도 이스퀴즈 해주셔서 촬영을 시작하게 된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촬영을 정수를 정하고 촬영 날짜를 정한 것까지는 오케이 였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 머릿속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아 저희 작품이 20분짜리인데 그것도 10분으로 줄여야 됐었고 그때부터 이제 막 임의적인 거에 대한 나열만 생각을 막 하는 거죠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연출적인 기법이나 이런 거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확실히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감독님 만나서 저희가 고군분투했던 그 부분을 감독님의 경험과 그런 미적 감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니까 일단은 만나서 해 보니까 아 깨닫는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겼고 그래서 끝났을 때가 제일 아쉬웠어요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게 근데 할 때보다도 끝나고 나서 끝나고 이걸 편집점을 감독님이 잡아주시고 얘기 나누면서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부분과 감독님이 주신 피드백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아 요때 이거 더 할 걸 이때 이 장면을 여기다 넣을 걸 하면서 그때부터 이 조각들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구나 싶어서 저는 무조건 한 번쯤은 조금 부족하고 무지하더라도 경험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가장 영상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많이 경험을 하신 게 수경 씨인 거 같은데 공부까지 하신 거 아 자연스러웠어 자연스러웠어 토스 하신 거 같은데 조금 토스 들어보고 싶어요 그 경험들을 제 생각에는 그 주변에서 했던 것처럼 해요 주변에서 했던 것처럼 아 너무 웃긴다 아니 갑자기 흙 들어갔잖아 너무 쉬어가지고 긴장을 놓고 있다가 저는 그 필름을 무용을 필름화할 때 지난번에 중으로 얘기 드렸지만 또 해결되니까 더 이상하네 그 댄스 필름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걸 무대에 올려진 공연을 기록화하느냐에 대한 거를 분명하게 시작을 해야만 이 시행착오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덜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공연을 무대화하는 걸 기록을 할 때는 카메라가 어디 어디에서 그거를 이제 공연 이미 완성되어 있는 작품이니까 그거를 서로 보고 촬영감독님하고 영상감독님하고 보고 어느 장면을 어디 화각으로 담을 것이냐를 그리고 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댄스 필름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거에요 시노부터 콘티부터 시작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그냥 댄스 필름을 목적으로 제대로 촬영을 했었을 때는 어 제가 이제 뭐 시노벨을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담고 그거를 촬영감독님 영상감독님하고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럼 영상감독님이 이거는 불가능하다 실현 불가능하다 내 상상 속에 있는 거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1차적으로 회의를 하고 답사를 가요 답사를 가서 이 장면에는 이거를 찍겠다 이렇게 이 장소에서 EQ 이 장소에서 EQ를 담자부터를 다 정리를 하고 시간대별로 또 그걸 타임테이블을 짜고 또 이제 촬영감독님하고 한 번 더 봐서 각도를 어떻게 갈 건지 그럼 여기는 레일을 깔아야 되는지 여기서는 부감을 찔 건지를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촬영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그렇게 하기 전에 저 그런 작업을 하기 전에 저는 어 이거는 정말 제대로 한 예산이 큰 예산으로 준비를 했었던 거고 간단하게 찍을 때는 제가 짧은 영상 자체는 일단 호흡이 길면은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안무를 준비를 하고 컨셉을 짜서 영상감독님한테 보내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포지션을 인정을 해드려요 대신에 왜냐면 돈이 안 들게 해야 될 때는 영상감독님이 이걸 어떻게 영상으로 풀지에 대해서는 영상감독님 마음대로 디렉션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협업을 해서 열어둬요 그러면은 저는 안무랑 컨셉 그리고 출연을 담당을 하는 거고 그분이 영상적으로 이거를 어느 각도로 어떻게 찍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분의 선택을 디렉션을 드리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영상감독님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장비 같은 거에 필요한 것들은 영상감독님이 가져오시고 또 무용에 대한 연습이나 그동안 연습했던 건 제가 담당하고 이렇게 콜라보를 할 때는 이제 그렇게 작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예를 들어서 샬롱에서도 잠깐 짧은 건우씨랑 필름 찍었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 조금 재밌었던 게 두 분이서 찍는데 조명이 그 바 옆에 거기서 딱 해가지고 각 프레임 딱 스케어 딱 만들어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원래 그러면은 영상감독님이 이 공간을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움직임을 보고 그렇게 플랜을 짜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면은 그건 제가 이제 컨셉... 말을 가득 풀 리액션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건 컨셉이 명확했어요 제가 어떤 무드로 하고 싶다 이거 연극톤 무대로 하고 싶어서 되게 그런 탑조명처럼 쏘여진 조명 안에서 하고 싶다라는 연출적인 건 제가 다 드려야 되긴 하죠 근데 그거를 촬영감독님이 어떻게 어떤 화각으로 찍고 어떤 식으로 편집할지를 드리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가이드는 드리죠 좋다 근데 이런 얘기 들으니까 되게 좋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으면서 안 어렵죠 유경험자의 가이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아까 혜연씨 얘기 들으면서도 어 그러면 진짜 확실히 요즘 무용계에서 필름 촬영이나 이런 걸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진짜 림벌트 임정훈 감독님도 있고 뭐 전혁진 씨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떤 경험담? 아니면 약간의 가이드? 무용하는 사람이 댄스필름을 이제 하게 될 때 그리고 너무나 사실 팬데믹 현상이 급격하게 시대가 확 바뀌니까 어떤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그런 가이드를 좀 주면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뺀다 뭐 가이드나 뺀다 보컬 이거 우리 감사합니다.